쇼페이스의 백미적 포토타임 자 이제 쇼페이스의 백미적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쳐주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할까요? 살짝만 뒤로 갈까요? 네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정면부터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네 이어서 왼쪽을 볼까요? 네 자 정면을 보면서 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 번 하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파팅 자 오른쪽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왼쪽을 봐주시죠 네 정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사랑의 하트 네 네 손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하트에 좀 내려 네 내려 네 하트를 바꿨네요 네 좋은 작전이에요 자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면을 보면서 네 어 네 가운데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자 여기 포즈 바꿀까요? 네 마지막 포즈입니다 네 봄 포즈 네 탈퇴고 네 봄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 보면서 폼 포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자 아 너무 떨리네요 네? 오랜만에 네 너무 떨려요 네 네 네 8년 만에 컴백이면 뭐 대비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네 좀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그만큼 가요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아 그래도 뭐 지금 뭐 잘하고 계세요? 네 네 혹시 어 포즈 할 때 네 어 약간 이 포즈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포즈 있어요?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자 박범씨 네 이제 신곡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네 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비디오가객님께 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잠시 후에 또 질문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까지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고 어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잠시 후에 또 여러 번 대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범윤씨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무대고 너무나 떨려하고 저와 또 무대에 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 긴장이 너무 돼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네 네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박범윤씨의 무대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 컨텐을 이용해서 리폼을 잘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